지금부터 비주얼 스튜디오 코드에서 Git을 사용하는 방법에 대한 수업을 시작하겠습니다. 이 수업은 Git이 처음인 분들을 위해서 기획됐습니다만 버전 관리가 무엇인지, Git을 왜 쓰는지에 대한 인상 정도는 가지고 참여하시면 더 좋겠죠. 1시간 동안 Git의 전체 기능을 구경해 볼 수 있는 수업인 생활코딩 Git 입문 수업을 먼저 보시고 참여하시면 어떨까 싶어요. 물론 이 수업부터 참여하셔도 괜찮습니다. 한편 비주얼 스튜디오 코드가 처음인 분들은 이 도구에 대한 간단한 조작 방법을 담고 있는 수업인 비주얼 스튜디오 입문 수업을 먼저 보실 것을 추천드립니다. 20분밖에 되지 않아요. 이 수업에서는 Git으로 버전을 관리하는 방법을 소개할 거예요. 우리 이 내용을 살펴보기 전에 버전은 도대체 왜 만드는가를 생각해 볼까요? 우리가 소프트웨어를 만들면 한 번의 소프트웨어를 다 만들 수가 없죠. 그래서 처음에는 이렇게 작은 버전 하나로 시작을 할 겁니다. 그리고 버전이 추가가 되고 추가되고 추가되고 추가되면서 우리의 소프트웨어는 점점 복잡하고 거대해지겠죠. 이때의 문제는 바로 버그입니다. 버그는 두 가지 종류가 있어요. 하나는 불행한 버그, 하나는 행복한 버그. 행복한 버그란 문법 에러 같은 거죠. 문법 에러를 해결하지 않으면 앞으로 나갈 수가 없기 때문에 해결할 수밖에 없다는 거예요. 하지만 논리적인 오류나 또는 의사소통을 잘못했다거나 현실을 잘못 봤겠다거나 이러한 버그는 당대에 발견되지 않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유산처럼 이렇게 물러져 내려오게 되는 것이죠. 이때에 버전관리를 하고 있는 사람과 하고 있지 않은 사람, 버전관리를 버전관리답게 사용하는 사람과 그렇지 않은 사람은 퇴근 시간이 달라져요. 인생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왜 그런지 한번 생각해 볼까요? 버전관리를 하고 있지 않다면, 버전관리를 버전관리답지 않게 사용하고 있다면, 이 사람은 전수조사를 해야 될 겁니다. 하지만 버전관리를 하고 있다면 어떻게 문제를 찾겠어요? 일단 논리적인 걸 생각하기 전에 실행해보고 버그가 있으면 이전 버전으로 돌아가 봅니다. 그리고 실행해보고 버그가 있으면 이전 버전으로 돌아가요. 버그가 있죠? 그러면 또 이전 버전으로 돌아갔는데, 버그가 발견되지 않는다라는 것은 버그가 어디에 있다는 뜻이에요? 바로 저 세 번째 버전 어딘가에 버그가 있다는 것이죠. 전수조사하는 사람과 저 버전 하나에서 버그를 찾는 사람은 퇴근 시간이 달라지겠죠. 인생이 달라질 수도 있겠죠. 안타깝게도 버전관리 시스템을 버전관리 시스템답게 사용하지 못하는 경우가 많아요. 그리고 버전관리 시스템을 디버깅의 용도로 사용하는 경우도 많지 않고요. 우리가 이걸 디버깅을 하는데 사용하려면 중요한 것이 두 가지가 있습니다. 첫 번째는 버전을 잘 만드는 거예요. 잘 만든 버전이란 하나의 단위 작업이 하나의 버전 안에 들어가 있는 거예요. 여러 개의 작업들이 버전 안에 들어가 있는 것은 건전한 버전이라고 할 수가 없습니다. 그리고 각각의 버전은 그 버전을 잘 설명할 수 있도록 작업 내용이 잘 기술되어 있어야 됩니다. 그리고 또 하나는 우리가 원하는 버전으로 언제든지 시간여행할 수 있는 운전 능력을 갖는 것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바로 이 두 가지의 교집합 속에서 우리는 디버깅을 위한 목적으로 버전관리를 사용할 수 있을 것입니다. 이번 시간에 우리 수업의 목적은 디버깅입니다. 그리고 이 디버깅을 잘하기 위한 수단으로서 우리는 버전을 잘 만들고 버전을 마음대로 탐색할 수 있어야 됩니다. 자 우리의 목표가 뭔지 이해하셨나요? 준비되셨으면 출발합시다.